오늘 이슈는 프로듀스 투표, 백색 테러 규탄, 공연 음남죄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의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왜 정치인, 국회의원이 10대, 20대 연예인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냐. 이것은 단순 연예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채용 비리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1위부터 20위까지의 문자 득표 수체가 특정 순위별 득표 수와 일정하게 반복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조작 논란으로 확산된 건데요. 일부 팬들은 프로듀스 X101 진상규명 위헌태를 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실제 득표 수가 아닌 득표율에 따라 환산된 득표 수가 잘못 공개됐다며 일부 실수를 인정했지만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결국 오늘 엠넷 측은 다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중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노래가 울려퍼집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주제가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송한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백색 테러를 규탄하기 위해 기획한 시위인데요. 지난 21일 밤 흰옷을 입은 100여 명의 남성들이 송한법 반대 시위자들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최소 4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됐는데요. 이에 시민들은 21일에 백색 테러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전반전과 후반전 21분에 민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후에도 관중들은 송한법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고요. 홍콩 시민들은 오는 27일에 백색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인데요. 하지만 홍콩 언론에 따르면 경찰의 허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주최 측은 경찰의 불허에도 규탄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라 또 한 번의 큰 충돌이 우려됩니다. 얼마 전 카페에서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짧은 하의를 입은 남성의 사진이 화제가 됐었죠. 이를 본 손님이 경찰을 신고하면서 이 남성을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공연 음란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음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성향이 묘사 등을 하지 않고 음료만 구매해 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 남성은 속옷 차림이 아닌 짧은 가죽 재질의 하의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속옷처럼 보이지만 알몸이나 속옷 차림이 아니었기에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 노출로도 처벌이 어렵고요. 다만 카페 업주가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광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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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